안녕하세요 여러분 7화로 찾아온 신박네일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제품을 소개해드릴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사라벳 유리라인 필름입니다 네일계의 대유행을 일으킨 오로라 네일 요즘 인싸들은 유리 구슬을 올려놓은 듯한 네일 한다던데 나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매번 필름 자를 생각에 손이 안가지 않았나요? 유리라인 필름과 함께라면 이제 혼자서도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50cm의 필름이 약 20줄 들어있으며 얇은 두께로 손톱에 찹찹 자 손톱 크기에 딱 맞게 재단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까요? 손톱 모양으로만 다듬어주고 바아로 손톱에 의욕 붙이기만 하면 끝 게다가 총 11가지 컬러로 지겨움 없이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 투명 필름은 오로라 네일로 컬러 필름은 필름 파츠 네일로 한 개당 커피 한 잔 값도 안하는 2,900원이라는 점 아주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제품으로는 사라센 오로라 라인 필름도 있습니다 그럼 오로라 네일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함께 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 베이스를 바른 후 원하는 컬러를 발라줍니다 두 번째 손톱 중앙에 클리어젤을 봉긋하게 올려줍니다 이 때 클리어젤이 손톱 사이드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큐어하지 않은 클리어젤 위에 손톱 사이즈에 맞는 필름을 살포시 올려주고 큐어해 줍니다 네 번째 손톱을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해주듯 클리어젤을 올린 후 큐어해 줍니다 다섯 번째 탑젤을 발라주고 마무리해줍니다 짠 완성 이제부터는 손가락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힘들게 필름 재단 하지 말고 재단이 되어 있는 필름으로 쉽게 쉽게 아트하자구요 다양한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 컬러 고르는 재미도 있다구요 이제 우리도 인싸네일 쉽게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라색 유리라인 필름으로 오로라네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신박한 제품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